스마트 교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스마트 교실 교실이 어떻게 스마트한 강의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 강의라는 것은 스마트 교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스마트 강의는 어떤 것인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스마트 장치를 가지고 활용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스마트 교실을 정말 강의로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번 학회를 중심으로 한번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강의실에서 이렇게 제가 자유로이 혼자서 강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장치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든 혹은 여러분 타블릿이나 컴퓨터에서 보든 장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왼쪽 모니터에다가 제 입력 노트북을 하고 두 번째 모니터에다가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위치에 크로마키 그리고 세 번째 모니터에 조금 아름다운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도시 풍경을 한번 만들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크로마키 상황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펜을 이렇게 한번 트랜스패렛한 즉 형광펜으로 한번 만들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내용은 강의 장치로 스마트 시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스마트 교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썼던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 교실에 칠판이 없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은 에집트의 한 몇 천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었고 남자들만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주로 대화를 통해서 아마 그 피라미드 게이션도 가르치고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옛날에 칠판이 없던 시대에서 쭉 수천 년이 내려온 이후 칠판이 탄생된 것은 1800년도였습니다 그렇게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칠판이 나오면서부터 바야흐로 교실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 프리젠팅 자료, 글씨, 그림을 그리면서 중앙집중적, 즉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내용을 듣고 보고 하는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젊은 시절의 그림이긴 한데요 칠판이 나오면서 긴 식들을 쓰게 되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파워포인트와 컴퓨터와 프로젝터로 연결되면서 근세 강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보는 강의를 듣는 강의를 하고 있다 즉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강의다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스마트 교실에 프로젝터와 칠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 스마트 스크린 위에 칠판들을 세 개, 네 개, 다양한 장면에 새로운 스마트 형태의 강의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 칠판, 스마트 칠판, 다양한 장치들이 나오면서 교실이 변화됐다면 지금 이 스마트 시대의 강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스마트 학회 출범 1회에 맞추어서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의 작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중동 스마트 교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실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는 교실에서 보는 광경, 디스커션을 하고 터치 패널로 보는 광경, 여기에 전자 칠판이 있고 패드가 있고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스마트 컨트롤 룸이 있고 레스판스 패드가 있어 서로 답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이런 비주얼 러닝을 하는 E-Learning LMS가 있고 또한 클래스룸 캡처, 렉처 캡처를 통해서 이런 LMS를 통한 강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스마트 클래스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클래스 부산의 자료를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고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최신 첨단 프로젝터와 전자 칠판과 화상회의와 프로젝터 스크린이 있는 그리고 책상에는 다 컴퓨터들이 있는 부산의 정보원에서 교육연구정보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이 교실 수업 최첨단 장치로 제가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실 안에서 첨단 스마트 교실의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을 보는 것과 또 이 스크린이 작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보는 등 빈번한 모습으로 이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스마트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스마트 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지금 앱스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여러 가지 장면들 말고 강의실에서 프로젝터나 혹은 전자 칠판을 써서 강의를 하듯 이 스마트 시대의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미국의 교실에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장면 선생님이 교탁에서 실물화상기와 노트북 타블렛을 통해서 주로 이 프로젝트 스크린에 강의를 하고 가끔 VTR로 테레비에 비디오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때 선생님을 쳐다본 학생들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화면을 통하는 장면이 또 때로는 선생님을 보는 장면에서 이 학생들은 분주히 어느 장면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다양한 장면을 마우스 컨트롤에 의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이 만든 세계적인 특허 기술로 강조하고 있는 이 방식은 선생님의 포인터와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장면을 다양하게 바꿔줌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학생들이 실판을 보다가 프로젝트를 보다 선생님을 보다 하는 장면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이 장면이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스마트 혁명, 스마트 교육 혁명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스마트 장치와 TV의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TV에서는 여러 명이 모여서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TV는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서 가족이 함께 보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장치로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선생님들을 한 곳에 보는 교실처럼 했던 TV라고 하면 스마트 장치는 개개인이 자기의 장치들을 쳐다보는 이와 같은 시대로의 변화 즉 각자가 어디서나 언제나 보는 시대에 강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마트 장치 강의와 TV처럼 스마트 레볼루션 시대에는 스마트 교육과 강의도 유사한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마트 레볼루션에 있어서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개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볼 수 있다 또 보는 내용도 방송국에서 주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보는 내용이 된다고 보면 지금 이 스마트 클래스룸 안에서의 우리의 강의는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지금의 기존에 있는 장치들 블랙보드나 혹은 전자칠판이나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보이는 이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교실은 아직도 이 철학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강의를 하는 것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강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 이 스마트 교실의 강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교실의 공간 60명 100명의 공간을 초월해야 되며 그 강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실은 열려야 되고 그 교실 밖에서도 안에서도 또 그 강의를 지금도 내일도 또 다른 곳에서도 교실에 온 학생이 선생님의 강의 한 분 것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도 찾아서 듣고 선생님과 대화와 질문을 하는 새로운 교실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교육 강의의 미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처럼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스마트 클래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미국 사무실에서 하는 강의를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고 제가 어제 한 강의를 오늘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보게 되는 이러한 교실 플랫폼 교실이 강의실의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지역을 초월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여드리고 싶은 제 노트북에 여기 보여드리는 이 노트북 장면처럼 이 노트북에 있는 내용을 다른 가상의 모니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화면에 VTR이다 타블렛 노트북 PPT다 혹은 실물 화상기를 직접 프로젝터에 보여주면서 했던 내용을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이스튜디오에서 선생님까지 담아서 새로 가상의 교실 안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자유로운 배치를 통해서 강의를 만들어 나가게 하는 가상 강의 재합성 장치로 스마트 디바이스로 내보내는 다양한 형태의 장면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클래스룸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벽에다가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시골의 환경을 보이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으며 장식품을 바꿔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책상도 이제 새로 나온 다림의 기술은 책상의 색깔 형태를 바꿔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맞게 강의를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전문가 디자인 없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강의의 장면에 학생들이 봐야 될 장면이 만약 선생님인 경우에는 선생님을 크게 선생님의 눈이 여러분 학생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 장치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로 되게끔 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아이스튜디오 장치로서 이와 같은 가상 합성에 의한 스마트 장치 출력을 한 사람이 선생님 혼자서 만드는 강의 시스템이 됨으로써 보는 학생들은 한 장면만 보시게 되면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이 영화관 스크린만 보면 되듯이 이제 스마트 장치 혹은 교실 안에 프로젝트 하나만 보게 되면 강의를 하게 되는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선생님 책상 앞에 간략하게 놓게 됩니다 이렇게 놓은 장치를 통해서 선생님은 장면을 가끔 볼 수도 있고 이 장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의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학생들이 그곳에 보면 선생님이 실제보다도 열 배 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작게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이런 장치에 의해서 나가는 화면이 앞에서 강의를 하실 때 혹은 뒤에서 강의를 레어 티칭, 플립트 티칭 방식에 의해서 뒤에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선생님이 강의를 보면서 하게 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장면 자체가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강의실 밖에서도 보며 강의한 즉시 그것이 녹화돼서 저처럼 여러분 강의 장면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강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만든다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강의를 교실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스마트 강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집중된 수업을 뒤에서도 앞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강의로 만들어지고 또한 앞에서 뒤에서 보는 선생님 강의는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를 선생님도 보므로써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강의를 보면서 눈높이 강의를 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만약 이런 강의를 보면서 실제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 강의가 그대로 다른 교실과 다른 학교로 넘어가서 함께 강의를 쉬어야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강의 교실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비디오는 즉시 녹화가 돼서 언제든지 그 비디오를 다시 보는 시간을 초월하는 스마트 시대의 강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시대는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 노트북, 카메라, 도큐먼트 카메라, 비디오 파일 등등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지금 제가 이 노트북 대신에 만약 이 장면에 사진을 보인다거나 비디오를 보인다거나 혹은 USB 카메라를 통한 도큐먼트 카메라를 보이게 하고 노트북 2에서는 다른 장면들을 다양하게 보여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자유롭게 선생님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되는 장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만약 부산정보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 화면들이 다 스마트 강의로 제가 하는 이 장면 그대로가 나가게 되고 그 장면들은 다시 각 컴퓨터 앞에 스크린으로 보여짐으로써 가까이서도 혹은 멀리서도 보는 장면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퍼스널 방송 강의 장치입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과 동시에 원격 양방향 강의가 만들어지는 장치이고 또 동시에 방송이 되는 종합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스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하게 되면 그 강의는 동시에 전세계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방송하면 이렇게 CNN 방송국에서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스튜디오에 여러 명의 카메라맨들이 모여서 카메라 앵글을 잡아주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강의실을 자유자재로 꾸미고 그 강의실의 책상이나 내용도 이제 CNN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강의 책상 모양과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책상들을 손쉽게 만들어서 붙이고 조정하고 키우고 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강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므로써 2014년 강의 시스템은 바야흐로 전세계에서 어디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툴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강의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의 장치는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즉시 수십 수백 수천 개를 만들 수 있고 카메라 액션을 마치 여러 명의 카메라가 보여주듯이 크게도 작게도 줄이기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오퍼레이션을 하는 카메라맨들 없이 선생님 혼자서 강의실에서 혹은 여러분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강의는 동시에 녹화, 전송, 방송, 양방향 화상회의가 됨으로써 강의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플랫폼을 완벽하게 선생님이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어디든 작은 공간이면 멋진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2m, 3m의 공간이면 여러분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교실 안에 있는 책상 앞에 방송국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사무실에서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 멋진 강의를 자유롭게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보인 것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버추얼 프레젠테이션을 버추얼 공간에서 여러분이 만든 스튜디오에서 더 멋있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장치이며 동시에 이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스카이프에 통해서 디스턴스 렉처 원격에 있는 수업을 양방향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은 즉시 레코딩 비디오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다 그 강의는 영원히 이 시대에 살아서 함께 있게 되는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강의는 아프리카 혹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국에 전세계에 동시 방송이 가능하게 되는 네 가지 기능을 한 장비 안에서 이뤄내므로서 교육의 혁명과 스마트 교실 혁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치를 통해서 지난번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일산 무언중학교와 또 스웨덴의 학교 사이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생중계를 전국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유튜브, 스카이프, 방송, 프레젠테이션이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고 제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교실에서 한 것이 녹화되고 그 녹화된 강의를 학생들이 집에서 미리 보고 교실에 오면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질문하고 모티베이션을 듣고 학생 개개인을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립트 클래스로 위한 비디오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제작할 때 들었던 시간과 노력과 경비와 또 그렇게 만든 비디오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과거의 방식이 아닌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비디오는 실시간으로 교실에서도 스튜디오에서도 만들어지고 그 비디오는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강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어떤 클래스든지 즉석에서 소중한 강의를 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이 됨으로써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스마트 세상은 우리의 교육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보를 소중하게 담고 함께 나누는 시대로 만들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새로운 스마트 세상 한국이 나은 기술로 전 세계에 최선을 다해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